이런 바 테이블 보고 있어 바 테이블? 어떻게? 한빈아, 분명히 바 테이블 사줬어 바 테이블? 형 의자도요? ZERO BASE ONE官方频道 공개 페어로드 팝 활동 최후의 주어 등 무호화시 한빈과 매튜어 자쇼시시 후 摸对方의 시험지 이 화면实在是太可爱 잠깐만요, 잠깐만요 여기가 테이블 있어요? 여기가 테이블 있는데 여기가... 이게 신기한데? 형, 너 술 안 같애 진짜 매튜 같애 귀여운데 많이 줄었어 너무 아웃만해서 잘했어 4는 아니다 너무 맛있어 여기 저희가 뭐 하러 왔냐면요, 여러분 권욱이랑 오늘 매추가 박정원 선배님과 또 챌린지를 찍거든요 Give me that, give me that, give me that, 쿵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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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쿵 쿵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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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쿵 Give me that, give me that, give me that, give me that I feel it 오케이, 오케이 이게 원수도예요? 네 아 진짜? 괜찮은데 좋아요? 네네, 저도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었고요 제가 All I Wanna Do 부터 이렇게 보이스팬에서 했는데 여기까지 왔네요 아이들, 태우, 박지본 선배님과 같이 트랜스 찍을 수 있어서 영광하셨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막주 막주 아 맞아, 오늘 메이크업 포인트 소개해드릴게요 모스코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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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love you 어떻게 더 꾸밀 수 있을까 고민 많이 했는데 이거 재료질분들 발견해야 돼요 백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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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즘에 방을 꾸미려고 멤버들 요즘에 얘기도 많이 하고 밥도 같이 많이 먹으니까 이런 바, 테이블 보고 있어 각오 가지고 있어 수수 될까 백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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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준대 백총 어때? 바디? 바디? 손에 와봐. 이산보금이네. 왜 안 봐? 왜 그래? 아 이게 이게. 후회하기 전에 보냈는데. 아 진짜. 보냈어? 찐으로 보냈어. 아 찐으로 산다고. 찐이야 찐이야. 봐볼게. 어 근데 조금 산 거 있어. 아냐아냐아냐. 좋아 좋은 거 같아. 좀 산 거 있어. 멋있다. 아빈아 공연이 바 테이블 사줬어. 바 테이블? 진짜? 형 의자도요? 아까 의자 내가 산다고. 의자까지 사줘야지. 아 테이블이 있으니까 이제 의자 써야될 거. 아 테이블이 있으니까 이제 의자 써야될 거. 그래.